옛날에 띄었던 것 같애 역습! 반지?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옛날에 아니면 수완지 둘 중에 하나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옛날에 딱 오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랠즈샌看러 이部电영의预告片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랠즈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볼까 해요 재밌어요? 有趣吗? 재밌어요? 봐야겠다 工作人员说有趣 지금 한번 볼까 해요 시홍시 수부 시홍시 수부 나한테 그런 돈이 있으면 어떨까? 인간怎么样? 문득 그런 생각을 처음에 생각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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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중국 영화 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중국의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오이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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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 몬, 몬, 몬스터 이렇게 두원치 게임이 있습니다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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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 몬, 몬, 몬스터 이렇게 두원치 게임이 이겼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얘기하다보니까 예은, 예은, 예은 내가 그보다 무의식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일단 미션은 성공했고 마지막 게임 해볼게요 나라 추천 또 해주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거울을 보지 말라고요? 제가 이제 귀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렸을 때 너무 궁금해서 어 밤새 본 적이 있거든요 예에 안 나오더라구요 매우 괴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브라질 보이고요 bear시 바시 바스 바시 브라질 z 보다시 바시 남는 파시 när 가 Thankfully 제일 많은 나라 하고 싶어요 제일 많은 나라 브라질 제일 많아요? 행복축구 할 수 있겠네 강팀이니까 제가 벨기가 7대0 나올 것 같고요 브라질 네이마리야? 다 모르는 선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까 첫번째 게임을 했고 우루가이 우라구이 우라구이 왜이래? 왜이래? 왜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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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없나보다 그럼 다른 나라 하고 싶은게 없어요 그럼 너는 자신이 생각나요 내가 자신이 생각나요 내가 자신이 생각나요 왜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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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탄 아 왜이러지? 질라탄이랑 루카쿠랑 싸우던데 저 2개의 선수 다시 대결이 이대로 하겠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질라탄 두판이 있게 두판 제가 요즘에 공평화를 좀 안봤었거든요 최근에 봤던 영화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주라기 월드 쪼로지 공연 보는데 와 뭐야 어렸을 땐 공룡 박살 어렸을 땐 공룡 박살 어렸을 땐 공룡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조카들도 되게 공룡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루미큐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가 루미라구요 일곱살인데 심지어 잘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드게임 보드게임 아아 저 이거 조유 이판 조유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거 좋아해요 보드게임 그리고 뭐 그런거 그것 그 네모로 아세요? 네모로지 모르시죠? 숫자 맞추는거 수도쿠 같은거 있어 수도쿠 수도쿠도 좋아해요 테트리스도 진짜 잘하는거 다들 내가 약할 줄 알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지 왜냐면 저희 누나가 진짜 근데 얘네도 고수네 먹혔어 하하하하하하하 저희 누나 되게 테트리스 고수였는데 저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루미큐브 그리고 루미큐브 진짜 뭐 여러분들